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 되고 또 어떤 만남들은 고통과 슬픔을 주는 불행의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축복의 만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베들렘에 온 이방여인 룻과 장차 룻의 남편이 될 준수한 남자 보아스가 극적인 상봉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기도 전에 룻기서 2장은 보아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나무에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친족이란 기업무를 권리와 의무를 가진 혈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친족일 뿐만 아니라 또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유력한 자라는 것은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룻에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에게 재혼할 수 있도록 해준 만남이었고요 또 보아스에게는 비록 이방연이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지극했던 현모양철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준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회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축복의 만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가 축복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얼뜻 보면 그들이 우연히 만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룻과 보아스에게 당신 둘은 우연히 만났죠?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이런 노래로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아니요 그런 복음성과가 있죠 그 가사만큼은 절대적으로 아주 성경적입니다 2절로 4절 전반부에 보면 모합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렘에 온 룻은 먼저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추수 때였기 때문에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어오겠습니다 라고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들로 무작정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밭 가운데 누군의 밭으로 가느냐 우연히 엘리멜레게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베들렘 성에 살던 보아스가 자기의 밭이 있는 들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지였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계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투억되었을 때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죠 이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죠? 2년 후에 그가 추록했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큰 기근으로부터 자기의 가족과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축복의 만남을 경험하고 만들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제가 198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LA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학생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맨정신으로 전도사라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LA 근교회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기도원이 있고 방도 있지만 이런 개인 기도실이 있었어요 사실 콘크리트로 된 하수도 파이프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바닥을 하고 지붕을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구를 여러 개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물만 한 상자 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금식하며 사역을 위해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한 가지 제목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험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주를 섬길 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3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온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딸과 아들이 태어난 그날부터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장래의 사위와 또 장래의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지금 어딘가 하늘 아래 살고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유치원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어린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주셔서 곱게 자라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 아들 딸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배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의 평생을 우리 아들 딸의 축복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 딸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위라는 것이 100% 확신이 가고 지금 우리 아들도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바로 그러한 자매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만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축복의 만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진리는 룻과 보아스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돼이 감당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축복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룻이 그 당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고 근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든 것이 낯설은 베들렘에 가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큰 임무였던 이제는 남편도 없고 또한 아들도 없이 며느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봉양하는 이 한 가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끼니를 채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어머니한테 달려왔어요 그래서 원하건데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 시어머니가 혼쾌히 승낙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온 낙은해와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한 배려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 그 한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낙은해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룻은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죠 외국에서 온 낙은해였고요 또한 남편이 죽은 과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내 줄임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한 걸음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나오미는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롯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봉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어요 7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 여인이 어느 집단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관리인이 7절에 대답하기를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제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율법에 쓰여 있는데 그래도 허락을 구하는 그런 예의바른 여인이었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집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밭과 논에 만들어놓은 원두막 원두막인가요 오두막인가요? 둘 다 맞나요?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원두막으로 하겠습니다 원두막을 지어놓고 원두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잠시 이 집에서 쉰 외에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했어요 원두막이면 뜨거운 해를 피해서 잠시 쉬는 거고 만약에 집에 갔다 왔다면 아마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김치찌개 끓여드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열심히 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일을 충성대의 이행에서 관리인의 눈에 띌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울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을 그의 집으로 보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막내라는 핑계를 대고 방에서 뒹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에서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오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고 양을 지키는 일을 충실되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무엘과 축복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귀한 목적을 위해 더 큰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 남편을 존경해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은 일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또 아무리 고달파도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현재 내게 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축복의 만남을 위한 세 번째 준비는요 남을 축복하는 삶을 영위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을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축복의 만남이 아니라 불행의 만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만남을 갖기 원하신다면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축복의 만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축복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완전히 일장춘몽이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어떻게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는지 1절을 한번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나우미의 남편 엘리 멜렉의 친적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충분히 갑질하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재물과 권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일꾼들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보아스의 밭에서 배를 베는 사람들이라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품꾼들이었어요 돈도 없고 심도 없고 요즘처럼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밟아도 꿈틀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지주들이 일꾼들을 대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빨리 빨리 더 빨리 빨리 이래 라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부려먹었겠죠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자기보다 한참 발밑에 있는 그러한 품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사회지휘의 고아를 막론하고 축복으로 남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감동한 일꾼들은 또 보아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한국의 비행기 회사 그 모습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저분은 정말로 축복의 통통로고 사람이 많이 있던 아니면 적게 있던 항상 아름다운 말 남을 축복해주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게 인정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라는 혹시 그러한 말을 여러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을까요 루스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또 노동력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관심을 갖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듣고 잘 배려해줘라고 관리인에게 부탁할 정도로 처음 보는 루스도 축복해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미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만남을 선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이 뭡니까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축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저주하고 욕하며 미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받을 만한 사람은 저주합니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축복하라고 했는지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를 선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핍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로 돌아오죠 남을 저주하고 욕할 때 비난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면 그 비난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주는 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축복하지 못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던지 간에 내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했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을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만남은 없죠 죽어야 될 죽어마땅한 내가 예수님이 되신 나를 위하여 주심으로 겨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은 내가 그저 100달란트의 빛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아버지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깨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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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